네, 오늘의 시그널은 휴메딕스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 준비하셨습니까? 네, 일단 의료기기는 너무나 지금 좋아서 사실 지금 접근하는 거는 어렵죠. 예를 들어 루트론이기도 어제 얘기했지만 루트론이 이미 인수가 됐으니 공개매수가로 사준다는데 그 공개매수가로 사주는 가격에 팔지 거기서 더 올릴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하이브나 SM 때도 보셨죠. 아니, 거기서 더 올리면 어떻게 실탄이 더 들게 되는데 그걸 누가 원합니까? 그러니까 이미 어떻게 보면 마지막 루트론, 제가 보기에는 루트론이 인수 선언이 그리고 공개매수 선언이 한행컴퍼니에 그게 어떻게 보면 미용 의료기기에 거의 단기 약간 고점 같은 선언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용 의료기기를 지금 접근하는 거는 불타기에 해당합니다. 불타기. 저게 지금 뜨거운 가열권에서 더 가는 거를 그거를 약간의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으로 더 가는 거지 안전하게 뭔가 자산을 실어서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 대신에 지금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처참하게 망가져 있고 지금 중국과의 어떤 상황이 풀릴 기미가 하루아침에 지금 이게 풀릴 상황이 아니잖아요. 도저히 지금 완전 극단으로 치닫고 있어서 지금 완전 대사에 저기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대사에 어떤 저기 하는 일이 그건가 하면서 가교 역할을 해야 되는데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그래서 굉장히 어렵단 말이죠. 그 중간에 껴있는 게 보톡스 필러 업체들이거든요. 지금 보면은. 지금 딱 보면 그렇죠. 화장품은 아예 안 좋죠. 아예 밑으로 뚫고 내려가고 있어요. 그런데 미용 의료기기는 위로 날아가고 있어요. 하늘로. 그런데 그 중간에 애매하게 있는 게 지금 보톡스 필러 업체들이에요. 보시면 예를 들어 지금 소송에서 승소해서 그 다음부터 좋았던 메디톡스는 좋은데 지금 휴젤은 하단 저점을 붕괴시키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휴메딕스는 또 그 중간이에요. 이 전체 중간에서 또 얘네들 사이에서 중간. 지금 주가가. 휴메딕스는 히알루론산 필러 엘라비에가 있고요. 리볼라인이 또 있습니다. 필러가 주력이고 보톨리눔톡신 리즈톡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른바 보필러 업체죠. 지금 메디톡스와 휴젤의 주가가 굉장히 갈리는 상황이고 대웅은 지금 어떻게 됐나요? 대웅도 지금 완전히 속절없는 하락이에요. 그 소송에서 패배하고 나서. 그러니까 지금 사실 메디톡스만 조금 좋은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이거는 딱 중간에 있는 부분인데 얘네가 이제 보톡스랑 필러 말고 의료장비 더마샤인 시리즈도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는 이제 화장품도 내놨어요. 파마리서치랑 비슷하지 않나요 이거? 화장품까지 내놓은 거. 그래서 스킨 부스터라고 부스터라고 이름은 붙었지만 무슨 기기는 아니고 빨리 업그레이드 시켜준다는 거죠. 피부를. 스킨 부스터 셀 엑소존 블랙라벨 이 라인을 내놨어요. 그래서 이제 화장품 쪽으로도 런칭해서 넓히고 그다음에 이제 하반기에는 또 이제 의료용이 나옵니다. 신장 투석 환자에게 필요한 해파림 나트륨의 원료를 출시할 예정이고요. 내년도에는 PN 간절염 제품, PN 복합 필러. 이거를 출시할 예정에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휴메딕스도 파마리서치가 뜬 것도 보시면 종합 에스테틱 기업으로서의 가치를 이제 받고 있는 것이거든요. 휴메딕스도 지금 약간 그런 모습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그거죠. 불타기를 하실 분은 미용 의료기기, 그렇죠? 제가 루트로닉이 그 선언을 한 게 약간 마지막 같다고 했지만 아직 그 옆 관성의 법칙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거를 먹으려면 불타기를 그걸로 들어가는 거고 아니면 나는 정말 화장품같이 지금 완전히 이렇게 처져 있지만 나는 언젠가 시간을 갖고 이런 약간 빈집 노리기 있잖아요. 다 소외된 상태에서 들어가서 그거를 노리면 화장품을 갖고 시간을 갖고 기다리고 오래 걸릴 것 같지만 아니면 나는 조금 이 화장품은 너무 오래 걸릴 것 같고 미용 의료기기는 너무 뜨거워서 부담스럽다. 그러면 이제 중간을 택하는데 그중에 이제 휴제라고 대용은 저점을 붕괴시켜버렸으니까 다시 올라오면 고점이 그 저점이 되어 있잖아요. 저점이 되어 고점이. 그러니까 이제 휴메딕스 아니면 메디톡스 이 정도 수준을 노려보는 게 좋다. 이런 관점입니다. 네, 종합 에스테틱 기업으로 거듭나고 있는 휴메딕스 오늘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간단하게 가격 전략도 좀 보겠습니다. 네, 뭐 다시 한번 보죠. 자, 메디톡스는 이미 올라가서 이제 120개월 전에 부딪혀 있고요. 메디톡스. 밑에서 상당히 올라갔습니다. 자, 메디톡스의 어떤 그 흥행이 여기까지 미친 거죠. 일단 대웅이 1차적으로 미쳤고요. 슈젤한테도 그거를 똑같이 할 것이다라는 그 얘기 때문에 휴젤도 이제 여기가 붕괴되면 밑에 저점이 이제 붕괴돼요. 여기가 2018, 20, 22년도 다 저점인 부분이에요. 여기가 진짜 위험한 구간이거든요. 여기가 여기를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휴메딕스는 좀 다르죠. 자, 5일에 올라갔습니다. 이동평균서들 이게 월봉인데 20, 60, 5부터 하죠. 5, 20, 60, 120 전부 돌파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기술적으로 지금 유리한 모습이죠. 그래서 지금 갖고 온 것이고 이 부분에서 이제 4만 원이라는 마디지수대와 2021년도 3월에 찍었던 4만 4,600원 라인 거기서 막힌 게 2018년에 여기서 막힌 거죠. 2018년과 2021년에 고점 거기다 마디지수대인 4만이라는 마디지수대에서 오는 심리적인 저항대 이게 모두 몰려있는 게 4만 원입니다. 1차 목표가가 4만 원이 될 테고 그 이상을 간다고 하면 이제 2016년에 무너졌던 자리인 5만 원 바로 근처까지도 한번 노려볼 가능성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휴메딕스 기술적으로도 상당히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1차 목표가 4만 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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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